원주 중부교회는 원주 시민을 초청하는 2024 관계전도 초청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원주 중부교회 김미열 목사는 교회를 방문한 시민 모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삶의 여정을 누리는 인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원주 중부교회는 가수 송대관 집사와 개그맨 표인봉 목사 위러브 이종헌 씨를 초청해 간증집회를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날 원주 중부교회 공사에서 인사말을 전했습니다.